영화배우 황정민씨가 지난 5일 sbs 야심만만 녹화장에서 아내가 현재 임신상계열임을 공개했습니다. 지난 2004년 뮤지컬 배우 김미애씨와 결혼한 황정민은 이날 녹화에서 평소에 부인에게 무뚝뚝하고 애정표현을 못하는 데다가 바쁜 스케줄로 얼굴 볼 시간이 없다면서 이런 가운데 아이를 가진 부인이 고맙다고 밝혔는데요. 평소 애처가로 유명한 황정민은 이어서 아이가 태어나도 내 인생의 1순위는 여전히 부인이다 라고 말해 부부간의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.